오케이 그래서... 뭐지?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vm1-0 뭐 확인했네요 오케이 그리고 클래스 네? 뭐라고?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빅 오케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머넷 어떻게 쓰면 되죠? 오 자말이 안오면 자말이 오멜렛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? 오멜렛 오멜렛 안왔다 물피 쓰지 않나? 무슨 소리야? 미 그럼 i가 무슨 소리냐? e i가 낼 수 있는 새가의 소리는?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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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i i i i i i i è i 처음 학교 5학년이 펜을 못쓰면 어떡하라? 펜 펜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? 뭐라고? 넷 쓰는 방법은 펜 펜 그럼 이건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뭐라고? 으트? 그러면 느트야? 어? 어? 오케이 엔이 무슨 소리 내고 엔이 느 되며 얘가 무슨 소리 돼야 얘가 네트가 되겠어 엔트가 돼야 될까요? 엔트 이가 내는 새가의 소리 오케이 지금 파닉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야 어? 정신 차려 바빠 5학년이야 너 이 에 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됐으니까 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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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OCTURPES OCTURPOS 옥토퍼스 됐습니까? 그러면 몇 가지 소리 뭐예요? 아크 얘는 커 오가가 뭐 됐어요? 오가가 4가지 소리 오우 오아 오우 오아어 응 으으응 저기요? 뭐 됐어요? 악 악 터 악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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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 됐어요? 그러면 유가가니 3가지 소리 유, 우, 어 유는 뭐? 유, 우, 어 여기서 뭐가 있어요?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? 퍼스 옥토푸스가 아니고 옥토퍼스 오케이 옥토 스펠링 외우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거 옥토 토, 푸스라고 외우고 와 O는 붙고 C는 K나 C 여기서는 C 옥토, 옥토, 푸스, 옥토퍼스, 옥토퍼스 오케이 고맙습니다 가보세요 오우 일찍 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